네 오늘 일요일인데 도계법이랑 도전법 특강 할 거예요. 특강이 아니라 그냥 책에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도시개발법하고 도전법 정비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법이에요. 사실 근데 어렵진 않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생각이지 그러지 말고 어렵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이 국계법 다음에 나오는데 이 도시개발법이 두 번째 나오는 법률이거든요. 요거에 여섯 문제 나오잖아요.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는 법률이 이게 막히면 그 다음 법률도 막히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할 게 뭐냐면 요거 내가 요거를 꼭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고득점. 요건 고득점을 좀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점수가 여섯 문제 중에서 다섯 개를 맞춰야 돼. 다섯 개. 만약에 다섯 개를 못 맞췄다. 그러면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요게.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섯 개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계법 여덟 개 이상 나오고 도계법 다섯 개 나오죠. 그러면 자신감이 이렇게 쭉 올라가.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정비법이 도전법이 어렵거든. 그럼 자신감으로 이렇게 찍어도 이게 점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 개나 네 개 정도 맞춤 돼. 네 개 정도. 세 개 정도만 맞춘다고 생각하고 펌핑이 돼 있잖아요. 펌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쭉 찍어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셔야 돼요. 흐르듯이.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법률이거든요. 이게 후반부가 아니라 전반부에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 도시개발법까지는 고득점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비법은 기분이 업된 그 상태에서 문제를 좀 보시면 정답이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야지 중간에서 막힌다. 그러면 골치 아파죠. 이게 막히잖아. 그러면 건축법도 막히고 주택법도 막혀. 그래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거 도시개발법 특히 요거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꼭 고득점 한다. 그럼 얘네 두 개는 뭐냐.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도시개발법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법이고요. 정비법은 뭐하는 거냐면 있는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거야. 새로 짓는 사업. 우리가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전략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 도전법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테마를 한 8개 정도 잡아서 그것만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면 3, 4개가 나와요. 100% 나와요. 100%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어 이건 내가 안 배웠는데. 이거 왜 안 가르쳐주지. 그런 생각 갖는 순간 꽝이 되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처음 하시는 1월달이거든요. 우리가. 도시개발법 도전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가장 먼저. 체계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용어를 빨리빨리 적응을 하셔야 돼요. 용어.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용어를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용어. 용어. 근데 여기서 용어가 없어. 여기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도개법은 용어정이 절대 안 나와. 낼 게 없거든. 도시개발사회 뭐냐.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끝. 그리고 나머지 용어는 어디서 쓰는 용어를 쓰냐면 국계법에서 쓰는 용어 있죠. 그걸 똑같이 써요. 용어정이를 낼 게 없어. 근데 얘는 도전법은 좀 특징이 있거든요. 용어정이부터 보셔야 돼.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 뭐 이런 용어 많이 쓰거든. 그래서 약간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약간 거슬려. 약간 도전법은 약간 거슬릴 거예요. 공부할 때. 거슬린다고 짜증내지 말고 편하게 그런 법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도시개발법 체계도 한번 볼까. 40페이지. 자 도시개발법은 용어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용어정 이런 거 필요 없고 곧바로 절차를 공부하시면 돼. 제가 이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 도시개발법 그러면 일단 신도시 개발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신도시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청이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할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막 지정해서 사업해야 됩니까. 그럼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하겠다를 규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1차적으로 뭘 하고 2차적으로 뭘 하겠다를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돼.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은 자꾸 많이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물론 복습도 해야 되겠지만 많이 듣고 이게 좀 편해져야 됩니다. 듣는 강의 듣는 게 불편하면 안 돼. 좀 편하게 제가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맞다. 내가 배웠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저게 뭐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세 번 듣고 계속 귀가 뚫린다 그러거든요. 뚫릴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여러분께 되는 거야. 이 도시개발법 40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은 맨 위에부터 보셔야 돼요. 맨 위에. 그럼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어요. 행정청이. 그러면 일단 여기는 선계획 후개발이라고 해서 계획을 먼저 수입합니다. 계획을. 맨 위에 왼쪽 계획이 있어요. 맨 위에 왼쪽. 책에도 맨 위에 왼쪽. 일단 용어부터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그렇죠. 개발 계획이라고 해요. 원래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법에서도 개발 계획. 그러니까 어디를 개발하겠다. 신도시로. 라고 하는 계획을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가 원칙이. 원칙이에요 이거. 원칙이 개발 계획을 먼저 수입해서 개발 계획을 수입하면 어디다가 사업을 어디다 지정해서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상 지역이. 그러면 이 개발 계획을 보고 수입한 다음에 이 개발 계획을 보고 뭘 하는 거냐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 오른쪽에. 한번 가봐봐. 거기. 자 뭐라고 써있냐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라고 써있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여러분들 사업 대상 지역이에요. 라고 하신대. 그러니까 사업 대상 지역을 지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정권자 이런 거 써. 그런데 우리가 국계법에서 지정권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지? 그러고 광역계획권자. 그럼 됐어. 굉장히 잘한 거야. 광역계획권 둘리상을 묶는 지역이지.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지정하는 지역이야. 지정을 누가 하냐. 지정권자라고 하래. 그럼 우리들이 지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청 중에 누구냐. 그걸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글자.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럼 지정권자가 다 하거든. 90%의 일을 다 한단 말이야. 이분이.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되게 친해져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툭 건들면 대답이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 툭 건들면 너 짜증나. 일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지정권자는 누구냐면 그 밑에 써놨어. 앞에 있는 자가 원칙이야. 시, 도시사 또는 대도시장 써있죠. 거기는 제가 지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국장 써있나? 그런데 국장이 더 중요해. 국장은 영순이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죠. 그럼 묶을까? 거기 히도이사 대도시장이랑 국장을 묶어서 지정권자. 거기는 지정권자가 이걸 먼저 한단 말이에요. 구역 지정하기 전에 어디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입한다는 뜻이지. 맞나요? 그리고 나서 개발 계획을 보고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자꾸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원칙이 있다는 건 예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봐요. 여기서부터 국계법이 필요한 거거든. 우리가 국계법에서 용도지역 배웠지. 그걸 써먹어야 돼. 용도지역이 있는데 보세요. 국토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미 여기는 용도를 정해줬단 말이야. 국계법으로. 도관농자.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을 도시호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 어느 지역을 관리로 지정해서 관리만 하겠다. 어디를 농지가 많으니까 여기는 농림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미 여기는 뭐가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지?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맞나요? 그래야 이해가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신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래. 개발계획을 막 수입하려고 그래. 수입하려고 가봤더니 여기다 신도시를 개발해야 되겠어. 그런데 농림지역이래. 용도지역이 이미 있으니까. 농림지역이래. 논밭이 있는 지역이야. 국계법으로 이미 농림지역으로 지정한 거야. 여기다가 개발계획을 수입하려고 그러는 거 맞죠? 그런데 보존하래. 국계법으로. 개발하지 말래. 그래도 지정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정한다고 개발계획을 지정하고 내가 막 수립하고 있어. 그러면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투기세력이 더 빨라요. 그래서 투기세력이 이미 들어와서 정보를 우리가 이 기간이 좀 차이가 있거든. 개발기 하루만에 수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정부가 세나갈 수 있어. 그럼 투기세력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 그거는. 투기세력이 들어와서 여기 신도시개발할 지역이구나. 내가 먼저 땅 사놔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거기다 나무도 심어놓고 일반적인 나무 심으면 안 돼. 창고로. 일반적인 나무 심으면 보상금이 되게 적어져. 뗄감 정도만 플러스 알파 하는 거니까 희귀한 나무 있죠. 그런 나무를 심어 투기세력들은. 그럼 그게 보상금이 한 두 배 정도 이상 더 나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를 막 지가를 올려버리잖아. 살 사람이 많아지니까. 투기세력이 들어와서 샀어. 야 나 여기다 땅 하나 사는데 신도시개발하는데. 그럼 친구가 나도 하나 사볼까? 그러면서 막 들어온단 말이야. 친구의 사촌도 다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가가 막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수요자가 많으니까. 원래는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는데 한 50만 원 돼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하면 50만 원을 주고 보상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섯 배를 더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성이 떨어지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야 순서를. 여기는 그냥 바꿔도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땅값이 싼 지역은. 이해 되세요? 그래서 주로 용도 지역 갖고 물어보거든. 용도 지역 중에서는 보전 지역일까 개발 지역일까. 아니 아니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는 지역이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구역 지정하고 나면 보상금이 5배 오른다니까. 그런 지역은 보전 지역에 해당이 되겠지. 개발 지역은 더 이상 오를 여력이 별로 없잖아요. 주산공은 아니고 녹관농자예요 주로. 녹관농자예요. 원래 네 글자만 하면 돼. 녹관농자예요. 그걸 나눠서 자연 녹지다. 생산녹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도시역 외의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럼 다음 거랑 똑같잖아. 다음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 지역은 지가가 낮은 용도 지역을 말한다. 용도 지역을 말한다. 그런 지역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지. 뭘 먼저 하고. 그럼 구역을 먼저 지정해라. 괜찮다. 그리고 나중에 개발계 수입해라. 그럼 평당 10만 원일 때 기준으로 보상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행정처 이전에서 보라는 얘기지. 가능하다. 그런 뜻이야. 그런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런 내용을 살붙이는 거니까. 주로 여기는 용도 지역까지 물어오면. 그럼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험에 많이.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한대.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용도 지역에 계획관리 돼. 그럼 여기 순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 치면 되지. 그런 거 나오는 거야 시험에. 여기가 자연 녹지 지역이래. 그럼 여기도 순서 바꿀 수 있나 없나.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가서. 나도 이해가 안 가네. 왜 틀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돼. 주산공이 찾아가는 비율이. 여기 보세요. 주거적이 포함될 수 있지. 그치. 상업적이 포함됐어. 쬐끔쬐끔. 공업적이 포함됐어. 그런데 걔는 지가가 높아. 그 비율이 30% 이하면. 전체 면적 중에서. 거기도 전체로 볼 때 지가가 높아요 낮아요. 아니 전체 도시개발구를 지정했는데. 그 안에 주산공이 3개 포함되거나 하나가 포함됐대.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구역 전체 중에서.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라는 뜻이야. 그럼 70% 이상이 주산공 외의적이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가가 낮은 지역이 되는 거죠. 그게 시험에 답으로 나온다니까. 그럼 하나 외우고 가면 돼. 하나 외우고 가면 돼. 나머지는 고민하지 말고 안 나와. 나와도 안 틀려.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가면. 여기는 외울 거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30만 원 외우면 되겠네. 30 이하인지요. 그럼 답이라는 거지. 한 파트 끝났네. 그럼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풀겠네. 짐으로 나와도 풀겠네. 그럼 되는 거지. 도시개발품은 되게 쉬워. 그런 식으로 이해를 병행해야 돼. 무조건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암기하면 이거 점수 안 나와. 머리만 아파. 우리가 암기한다고 다 되면. 벌써 다 끝났지 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신대요. 그러면 원칙이 있고 얘가 있는데. 원칙적인 절차로 법을 만든 거예요. 구역 지정했나요? 누가 지정했지? 지정권자가 했어. 그럼 대상적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지 지금. 그럼 뭐 해야 돼?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돼.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에요. 내려가볼까? 중간단계는 생략해도 돼 지금 거기. 조그맣게 나와있는 것들은. 나중에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실 때. 심화가정 돼서 간단히만 언급해드릴 거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 돼요. 3번이 되는 거지. 그럼 세 번째로.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누가 할지를 정해야 되겠다. 사업 시행자라 그래. 100% 나와 이거. 100% 자 일단 여기는 뭐 여기 개발계획 수립 작년에 이거 나왔고. 올해는 구역 지정이 나올 거야. 제가 찍어두긴 거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나와요. 100% 그러니까 구역 지정에서 지정권자 신경 많이 써야 돼. 다 신경 쓰지 말고 원칙이 누구라고 해? 지정권자? 아 그럼 대도시장 지정할 수 있나? 아 그거 하나 신경 쓰고. 그 다음에 국장도 지정할 수 있나요? 그 사유가 5개 있어. 5개 있는데.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를 들면 국가가 사업을 직접 해야 되겠어. 그럼 누가 지정할 수 있죠? 어? 국장. 아니 국가개인이 국가니까 국장이야. 아니 국가와 관련되는데 시도의서가 나오면 안 되잖아. 공법에서. 자 천재지변이래. 긴급한 사유야. 어 그럼 다 됐다. 그치? 그거 2개 벌써 했네. 그럼 3개만 더하면 되겠네. 3개도 금방 정리가 돼. 자 내려가서 시행자를 한번 가볼까?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자를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 공공민간. 이걸 먼저 하세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거를 잡으시라고. 동그라미 치면서. 아 이걸 먼저 잡아야 되거든. 공공 2명이 있다. 크게 2명이 있다. 자 공공사업 시행자란 누가 있어요? 민간. 그리고 이렇게 나눠야 돼. 이걸 왜 나누냐면 공공은 규제를 안 해요. 여기다가 보세요. 공공사업 시행자 여기는 1번 2번 3번에 해당된 얘기가 뚝 나와. 공공으로 안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1번 2번 3번 중에 한 명을 줘. 그러면 공공이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보증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싸당이 날려야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라고 지금.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민간사업 시행자란 보증받아야 됩니다.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지. 거기 뒤에 가서 좀 내용을 줄여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공공민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나 공공이라고 공부를 하고 갔는데 시험장 갔더니 공공으로 안 나왔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여기 공부할 때 잘 들어야지. 국가재체 공공 맞죠. 누구나 봐도 공공이고 여기 공공기관이라고 써있지. 그치. 이게 누구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야. 그래서 이렇게만 써놔도 돼요. 한국자가 들어가고 공사자 들어가는 기관을 말해요. 맨 앞에 글자에 한국자가 있어야 되고 맨 끝에 글자에 공사자가 들어가는 기구들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들어가나 지금? 한국농어총공사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자 한국 철도공사도 들어가. 그러니까 입 아파.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맨 앞에 한국자 들어가고 공사자 들어가는 기구를 말한다.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 정부가 출연했으니까 공공기관 맞지. 공공사업시회냐가 맞지. 이걸 하나씩 정리해야 돼. 하나씩. 자 그럼 공공사업시회냐는 첫 번째 국가가 있다. 두 번째 지자체가 있다. 세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있다. 따로.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간이 따로 있어. 그 다음에 따로 지방공사가 있다고. 누가 있다고요? 어 그럼 여러분도 이게 지방공사가 나오거나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험에. 그러면 지방공사도 공공사업시회냐 맞지.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공공사업시회냐 맞지. 그것만 대답하면 된다니까. 이거 갖고 연구하고 있지 말라고. 이게 어쨌거나 여기 있는 1, 2, 3번을 다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공사업시회냐라 퉁 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공공이 아닌 자 있죠? 다 민간이야.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 근데 제가 빼버렸어. 왜 안 나오니까. 민간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100% 누가 나오냐면 토지소유자가 나오거나 조합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토지소유자는 어디에 있는 소유자를 말하냐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있지. 그분들이 자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소유자끼리. 법인을 안 만들고. 근데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나? 그거 만들어서 하면 그게 이름이 도시개발조합이 되는 거야. 이해 되세요? 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둘 다. 토지소유자끼리만 해도 돼. 조합 없이도. 그건 선택이야. 그 사람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토지소유자끼리 할 거야. 난 조합 필요 없어. 거추장스러워. 그럼 토지소유자가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빨리빨리 신속하게 조합 설립해서 조합장 중심으로 사업을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시개발조합 만들어서 한다니까. 그럼 이 조합이 주로 100% 나오죠. 그전 조합이. 더 중요한 게 뭐에 하면 조합이지. 원래 이름은 도시개발조합이야. 원래 명칭은. 근데 이제 너무 기니까 조합조합조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 토지소유자나 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 있나 없나. 될 수 있어요. 지정권자가 이렇게 여기 있는 자 중에 한 명을 지정해줘. 네가 가서 한번 해봐라. 지방공사 네가 한번 가서 해봐. 잘할 것 같아. 그럼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중에 한 명을 지정한다니까. 누가 지정한다고. 그래서 지정권자가 중요하잖아. 역할을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개발계획도 수립하죠. 구역도 지정하죠. 도시개발구역도 지정하죠. 시행자도 지정해준다니까요. 근데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지정권자의 재량이다. 공공이나 민간 중에 한 명을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누구를 지정하나 명시가 없어. 여기 있는 자 중에 한 명을 지정하면 돼. 딱 하나의 단서장이 뭐냐면 전부한지 방식이 있지. 전체를 도시개발 전부를 환지로 한대. 토지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그럴 땐 안 돼. 내가 정해주는 시행자를 지정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둘 중에 하나를 지정해야 돼. 누구? 토지 소재를 지정하거나 누구를 지정해? 조합.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맞죠. 왜? 토지 소재가 우리 조합 설립하지 않을 건데요. 그럴 수 있지. 그럼 토지 소재가 지정해 주는 거고 토지 소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합 설립해서 할 건데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조합을 지정해 주는 게 맞지. 그래서 시험에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도시개발 조합은 전부한지 방식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그거 왜 틀리는 거야? 시험장 가서. 정답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왜 틀리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당연히 맞춰야 된다고 이거를. 책에 두면 본 사람도 맞춘다니까. 네 문제 이상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세밀하게 들어가서 한 개만 더 맞춤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하나만 더 할게. 자 도시개발 조합. 물론 시행자 변경 4번 5번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4번 5번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조합까지만 지금 들어가면 돼. 그리고 나중에 본 강의에서 심화 과정이라든가 이거 들어갈 때 변경 사이 금방 합니다. 딱 2개 원이면 되거든요. 또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조합을 먼저 보세요. 조합. 별표 3개짜리. 일단 도시개발 조합이 이름이고 도시개발 조합은 민간사업 시행자 맞죠? 그러면 일단 이 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 그럼 누가 설립하냐 이런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토지 소재가 설립한다니까. 누가 설립한다고? 뭘 외우고 있어. 당연히 토지 소재가 설립을 하는 거지. 우리는 토지 소재끼리는 못하겠어요.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장주인식으로 대동단결해서 쭉 사업을 할 겁니다. 라고 설립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 소재가 맞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조합은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되거든.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문서. 정관이 없으면 사업을 못해요. 정관 갖고 와 이렇게 한다고. 지정권자가 정관 갖고 와 이렇게 한다니까. 조합한테. 조합 설립할 때는 문서를 갖고 와야 돼. 바깥에서 다 들고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작성하는 문서가 정관인데 정관을 작성하려면 법에서 요건을 갖춘 거예요. 한 명이 작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명이 작성해서 갖고 갔어. 싸대기 맞는 거야.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많은 인원도 아니에요. 일곱 명이에요. 몇 명? 이걸 기억해야지. 몇 명 이상이 모이면? 일곱 명 이상이 모여서 작성해라 정관은.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작성했지? 정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해야 돼? 도장 받으러 가야지. 인가 받으러 가는 거 인가. 누구한테 인가 받을까? 지정권자한테 당연히 인가 받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 전체 인원이 도시개발국에 500명이 있다 가정해볼까? 그중에서 일곱 명 이상만 모이면 뭘 작성할 수 있어요? 정관을 작성해서 그렇죠.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일곱 명만 모이거나 열 명만 모여도 되나? 열 명 모여도 돼. 일곱 명 이상이니까. 다섯 명 모이면 돼. 안 돼. 안 돼. X 안 돼.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면 열 명이 모였다고 가정해볼까? 열 명이 모여서 조화분들의 권리함을 정하는 문서를 다 작성을 했어. 그럼 열 명한테만 유리한 정관 작성할 수 있죠. 그걸 방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법에서. 이해 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의도 받아와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들끼리 유의한 것만 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100% 내는 거야. 그 요건이에요. 정관에 대한 동의 요건이에요. 이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 같이. 그러니까 뭘 갖고 들어가느냐 하면 토지 소유자가 뭘 작성해서 일곱 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도장 찍겠지. 일곱 명 이상 됐다. 그런데 뒤에다 첨부를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첨부. 정관 옆에다가 우리만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장도 찍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걸 첨부해야지 동의서를. 이때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니? 이걸 항상 100%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건 3000번 들어요. 벌써 한 500번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 좀 귀가 트신 분도 있을 것 같아. 면총이야. 면총. 면총이 뭐냐면 면적에 대한 동의 요건. 그다음에 소수 인원 보호하기 위해서 총수에 대한 동의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10평밖에 없어. 나는 소지 소유자야. 그러면 면적만 큰 사람들의 동의만 받고 면적 작은 사람 빼버리면 안 되니까 총수도 받아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면총이라고 해서 이게 앞에 면적에 대한 동의를 구성한 거고 뒤에 총수에 대한 동의 요건을 구성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수험적으로 그냥 면총이라고 불러.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면총이에요. 면적 얼마? 오늘 하나 외우고 가. 3분의 2 총수 얼마? 면총 일단 쓰고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쓴대. 이건 도시개발법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거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진 않은데 90%가 이렇게 돼. 거의. 면적하고 총수의 동의 요건이 거의 똑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외우면 많이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면적은 얼마? 3분의 2. 그리고 총수 얼마? 2분의 1인데 조심할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또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플러스예요. 이것도 하나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법은 또는이 없어. 동의 요건에서는. 절대 또는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엔드의 개념이야.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돼. 면적 3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갖춰야 된다고. 이거 이해되시죠? 됐어.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이렇게 동의서를 갖고 들어가서 뭐 했어요? 인가 받았죠? 그러면 이게 법인이거든. 법인은 성립 요건이 등기야. 그러니까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면 싸대기 날리고 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인가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등기해야 돼. 등기. 등기 했어야 안 했어요. 그럼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등기가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이런 얘기지. 뭐 쉽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4번에 조합원 나오죠. 조합원은 누가 될까? 그럼 당연한 거지. 토지 소유자가 안 되는 거야. 토지 소유자. 여기 10살짜리 토지 소유자가 있어. 미성년자야. 조합원 될 수 있지.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안 써놓은 게 공간이 없어 안 써놓은 게 5번이 있는데 그 5번이 임원이라고 써 있잖아. 그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동글동글 동글동글 3개 쳐놔. 거기. 그럼 임원 같은 경우는 누구 중에 선임할까요?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되는 거예요. 그럼 조합원이 안 되는 게 임원 될 수 없지. 그런데 만약 10살짜리가 토지 소유자야. 그럼 조합원 될 수 있죠. 그런데 임원은 될 수 없어. 임원은 결격 사이가 있다고 써놓으신대. 그런 것도 살 붙이는 거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옆에 살을 붙여놓으면 이게 하나 한 권이 되는 거거든 기본서가. 그런데 여러분 심화 과정까지 조금씩 써놓다 보면 완성도가 되게 높아질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신대. 그래서 사실 조합의 임원은 누구누구 누구 있다? 일단 조합장은 대장 맞지.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있고 이 조합장을 보좌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사예요. 회계상태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 견제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필요한 거야. 이분들을 합쳐서 임원이라고 불러. 불러줘야지. 임원은 외부인원은 안 돼요.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이 되는 거야. 여기는 조합원 있지? 이 분 중에서 뽑는 거야. 총에 열어서 조합장 선임하고 이사도 뽑고 감사도 선임한다. 선임 되셨나요? 네 됐고. 그렇게 하시면 되게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그럼 시행자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내려가서 시행자가 정해졌어. 공공이나 민간 중에 한 명이 정해졌죠. 뭐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시행자가 이렇게 내가 지정권자가 정해졌거든 이렇게 사업하라고. 그런데 시행자가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재빨리 움직여줘야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시행자가 됐으니까 사업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이 계획을 갖고 해요 이게. 무슨 계획 갖고? 그렇지. 막연하잖아. 내가 어떻게 사업해야 되지? 방향이 없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방향을 정해진 게 개발계획이야. 그럼 시행자는 무슨 계획을 갖다 놓고? 개발을 갖다 놓고 거기에 맞게 시시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발계획에서 도로 10개 설치해. 그러면 10개 설치해야 되겠네. 어느 위치에다 설치해야지? 이걸 정하는 게 시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 시시계획은 이게 이해가 되나요?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 개발계획 갖다 놓고 보호하는 거라니까? 뭘 어려워. 뭘 외워. 외울 거 없어. 외울 건 이거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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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계획?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돼요. 지구 단위계획이 포함돼야 돼. 근데 이거는 한 바퀴 두 바퀴 두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이 지역이 두 군데로 바뀌어. 만약에 농림지역에다 지정했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랬지. 그러면 이 지역이 계속 농림지역이면 개발이 안 되죠. 그럼 바꿔줘야지 용도지역을. 뭘로? 아니 아니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이 개발 가능한지 그러니까 도시으로 바꿔줘야지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줘야지. 이해되나? 그럼 변경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원래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었어. 바꿔줘야 돼. 도시으로 변경을 한단 말이야. 용도지역을 변경한단 말이야. 뭐가 필요해? 점심 먹고 할까 우리? 6시까지 한번 해볼 테요? 아니 봐봐. 이게 용도지역이잖아. 그럼 용도지역의 소속은 어디야? 왜 그 말이 안 나오냐고. 도시공관리구로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 관리기기도 국계법상 관리기기 국계법을 쓰는 용도 다 쓴다 그랬잖아 제가. 하나의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관리기기로 이반도 하고 결정도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이 바뀌니까 원래는 관리기로 결정도 하고 고시도 해야 되지. 그전에 이반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단어로 맞으니까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도시공관리구 결정고시를 하세요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런데 빨리 사업은 해야 돼. 그래서 안 해도 한 걸로 보는 거야. 의제라 그래 이렇게. 일단 도시공관리구 바꿔놔야지만 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가서. 농림조 상태에서는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용도지역을 자동적으로 바꿔줬어. 개발을 딱 가봤더니 여기를 체계적으로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운 게 필요해 그래서. 요고 요고. 그렇지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의제가 돼요.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려면 관리기획 필요한 거 맞죠? 그런데 관리기획으로 위반하세요. 결정고시 따로 절차가 없어서 이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세요라고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돼.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굉장히 많은 사항을 의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로 의제시키고 사업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논점은 이거거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됐죠. 그럼 여기가 무슨 지역이 된 거야 지금. 도시역도 됐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의제가 된 거 맞지?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만 봐. 도시역은 보지 말고 지금. 그럼 지구단위계획구로 의제가 됐으니까 여기는 무슨 계획을 수립해줘야 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줘야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땡이면 아니잖아. 안 되잖아. 왜냐하면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을 할 지역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별도로 수립하세요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시행자가 정해진 다음에 무슨 계획을 작성하냐면 이걸 작성한다고 이거. 무슨 계획. 이거 작성할 때 아예 포함시켜 그렇게 하는 거야. 포함시켜서 작성해. 그럼 사업이 빨리 빨리 끝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거 이해 되시나? 원래는 이해하셔야 돼. 외우면 안 돼. 외우면 금방 날아가서 안 돼. 도시개발법은 이 배경 지식을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건 게임이 끝난 거야 사실. 그래서 실식에 나온다면 100% 이거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이 내용은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 앞으로 머릿속에 당연하지 그래야 된단 말이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당연한 거예요. 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잖아. 맞지 않나? 그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원래. 그럼 따로 수립해요. 국계법상 따로 수립해보세요. 그럼 엇박장을 한다는 거지. 도계법이라.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그러지 말고 내가 할게 그러는 거야. 내가 규정할게. 의제시켜줄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시계획 속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거 아니야.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시켜라. 포함시켜서 작성해라. 그럼 내가 인가 찍어줄게. 도장 찍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줄게. 누가 인가해줄까? 그리고 개발계획 수입한 자가 지정권자니까. 지정권자한테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제가 실시계획이랑 개발계획을 같이 수입했는데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했는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는 거 맞죠? 인가권자가 고시했죠? 그럼 이게 이해가 되나 봐요. 보세요. 이 안에 실시계획의 내용 속에 이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무슨 계획이. 그럼 지구단위계획에는 원래 소속을 찾을 수 있지. 국계법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국계법상 관리계획의 내용 맞죠? 그럼 얘는 별도로 원래는 도시계획과 결정시 따로 해야 되죠? 따로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안 해도 한 것으로 본다. 이걸 실시계획 고시효과라는 거야. 실시계획을 뭐 하면? 고시하면. 맨 마지막 단계지. 고시하면 지구단위기를 포함한 내용들이 의제가 됩니다. 도시군관리계로 결정고시 하야 한다름 싸대기 날리고 와야 돼. 다시. 도시군관리계로 결정고시 하야 한다름 싸대기 날리고 오라고. 결정고시 하는 거 아니죠? 해 한 것으로? 됐어 됐어. 이제 본다. 잘하네. 어? 와킹오시 잘해야 돼 이렇게. 따라오면 도기의 법은 금방 해. 그리고 이제 실시계획 확정됐어. 어디다 도로 설치하고 어디다 공원 만들고 어디다 주거단지 만들겠다. 구체계획 사업계획서가 확정된 거 맞죠? 이제 뭐 해야 될까? 또 실시에 고시 또 해줬더니 시행자가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곧바로 사업을 들어가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업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 싹 다 밀어버리고 하는 사업. 자, 무슨 방식? 한 문제 나와. 그다음에 토지를 교환해줘. 새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개발이 안 된 농림지역에 있던 땅이 있죠? 싹 밀어버리잖아. 밀어버린 다음에 단지를 만들어준다니까 지목을 대로 다 바꿔. 원래 지목변경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은 지목 다 바뀌어 대로. 지본도 새로 부여하는 거 배우셨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서. 모양도 다 바뀌었으니까. 경계도 좀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방식이야? 얘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얘네 두 개를 합쳐. 같이 하는 거야. 난 두 개가 더 좋은데 둘 다. 하나를 버릴 수 없는데 그러는 거야. 한쪽은 수용 방식으로 하면서 한쪽은 환지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혼용이 되는 거예요. 혼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용은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주로 나와. 시험에. 수용 방식 플러스 무슨 방식? 환지. 어쨌거나 사업이 끝났대. 마지막 단계로 내가 내준 시시의 내용이랑 정확히 공사가 끝났는지 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맞네 이렇게 해야지. 쭉 내려가면서 절차를 머릿속에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수용 방식을 한번 오른쪽 가볼까? 오른쪽 수용 방식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가면 환지 있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일단 수용 방식이면 이게 별표 세 개인데 한 문제 나오는데 다 맞춰야 돼요. 어려운 거 없어. 그럼 일단 수용을 누가 할 수 있니? 그러면 시행자한테 수용권 주는 거 맞죠? 시행자 많이 수용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시행자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행자 아니자는 절대 수용 못해. 수용이라고 하는 게 강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야. 오로지 시행자한테만. 그럼 시행자가 두 명 있거든. 공공 시행자 공공 사업 시행자가 있고 민간이 있었지 아까. 그럼 공공은 원래부터 수용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외해라.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럼 싸라게 날리고 와. 요건 필요 없어. 동의 안 받아도 수용권이 생겨서 원래부터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거야. 이해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 시행자가 공공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싸라게 날리라는 얘기야. 누구만 이런 요건이 필요해요. 민간의 동그라미 치면 되지. 이거 바꾸면 X 그래야지. 공공으로 바꾸면 X. 민간은 수용권 없죠. 민간이 어떻게 수용권이 있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땅 내가 수용할 거야. 나 공법 배웠어. 그럼 싸라게 한 대 맞는 거야.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시행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 갖고 와야 돼. 그러는 거야. 이거 갖고 와야 돼.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을 소유해야 돼. 민간 너는. 그리고 동의도 받아야 돼. 그분들한테. 동의는 2분의 1이에요. 총수 2분의 1이에요. 이 동의 받아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모든 사업 시행자한테 이런 조건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누구한테 봐. 그럼 시험장에는 민간을 주고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그런데 앞에 공공이 나오는데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면 싸댕이 날리고 와. 이건 할 수 있나? 매년 나온다니까 시험에. 왜 틀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나 대화를 해보고 싶어. 이런 거 틀릴 수 있는 분하고. 왜 이걸 틀렸죠? 이러는 거야 내가. 머리 긋고 있으면 안 돼. 비듬만 떨어져. 그런 걸 좀 하지 마죠. 그다음에 2번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6글자. 일단 이거 외워 그냥. 이 지문. 6글자. 이게 뭐냐면 시행자가 수용을 하려고 그래. 다시 시행자가 수용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명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명단이에요. 명단. 그게 세부목록입니다. 뭘 옳습니까? 명단 갖고 들어가서 명단 보고 수용해야지. 어? 기분 나빠? 당신 토지 내가 수용할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구체인의 명단을 작성해서 그랬는데. 다시 구체인의 명단을 작성해서 뭐 했지? 어? 고시했어. 내가 이 사람들 땅 수용할 거야. 갑돌이의 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수용할 거야. 라는 사실을 고시했죠. 그럼 그 명단 갖고 들어와서 수용하면 돼. 그때부터 수용권 생기는 거거든.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업인 점이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공익사비라고 하는 걸 인정받았다는 뜻이야. 별거 아니야. 원래 수용권 행사하려면 공익사비라는 걸 인정받아야 되거든.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근데 이걸 인정받을 필요 있어? 도시개발 사업이 국장 찾아가서 내가 하는 건 도시개발 사업인데 별도로 공익사비라고 하는 걸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바보야. 바보. 누구나 봐도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은 공익사비라고. 그러니까 별도로 인정받지 마. 인정해 줄게. 인정받은 걸로 해 줄게.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거 안 바꾼다고 이거 해석만 간단히 넘어가시라고. 이 시점을 바꾼다고 시시기고시로. 그럼 싸덩이 날려야 돼. 시시기고시 아니죠? 언제예요? 사람은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이때는 목록, 목록, 수용대로는 명단만 있으면 되겠네.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여섯 글자로 세부, 목록, 고시. 중심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걸 바꾼다고. 이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걸 절대 안 바꿔. 걱정하지 마시고. 세부 목록, 고시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오고 안 나오면 싸덩이 날리고 와. 그러니까 이건 1년 내내 외칠 거야. 제가 됐고. 재결 신청 패스. 이건 여러분 다음 단계로 갈게. 이건 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재결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결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러면 또 오늘 2시 넘어가겠는데 원장님이 요구하던 2시 넘는 게 현실이 될 수가 있어 오늘. 빵도 준비했던데? 자 봐. 시행자가 있어. 자 시행자가 있고 갑돌이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있다고. 자 토지 소유자한테 자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먼저 1차적으로 뭘 하냐면 협의를 먼저 해요. 협의라 그래 협의. 얼마에 살 테니까 10억에 살 테니까 나한테 파세 이렇게 한다고. 자 근데 소유자가 제시한 금융이 마음에 안 들어. 난 10억을 받고 싶어. 그럼 협의가 이루지 않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당사자끼리 협의가 이루어졌어? 이루지 않았어? 아니 시행자는 10억 준다고 하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소유자는 10억을 받고 싶은 거 맞죠? 자 그러면 협의 못한 거잖아. 그럼 이걸 뭐 해야 돼요? 아 협의 했잖아. 근데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제3의 기간에 우리끼리는 우리끼리는 보상금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걸 재결이라고 그래. 재결이 뭐냐면 다시 결정해달라.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라고 있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럼 다시 자 결정 좀 해달라 그러면 이 재결이라고 하는 거는 협의가 이루어진 거에 이루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그때 이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시행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금액 좀 정해달라 이렇게. 우리끼리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니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 이 기간을 정한 거야 기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지. 이거 1년 이내 그러면 안 돼? 아 특례 조항인데 언제까지만. 사업 시행 기한 끝날 때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소유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시행자한테 유리한 거야? 그렇지 시행자. 우리는 공익사원의 시행자 중심이지 토지 소유자 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숫자 나오면 싸대기 날래요. 숫자 나오면 싸대기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게 공법 전체에서 똑같아. 공법 전체에서 재결 시행이 똑같다고. 하나씩 여유지 말라는 거야. 숫자 나오면 다 싸대기 날래요. 무조건 언제까지 하면 돼? 사업 시행 기간까지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시행자한테 유리한 조항을 둔 거라고 보시면 돼. 됐고. 그다음에 4번 내려가 볼까요? 보상금 줘야 되겠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보세요. 10억 주겠습니다. 그래요. 10억 나 좋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나는 다른 땅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10억 받을게요. 협의가 끝났어. 그럼 재결 시장할 필요 없잖아. 이때 보상금을 주는데 내가 10억을 받는 대신에 받을 건데 대신에 현금 주지 말고 난 땅이 좋아. 난 땅을 좀 줘. 그런데 지금 땅 말고 공사 끝난 땅이 있지. 그걸 나 원하는 거야. 그런단 말이야. 시행자한테. 그럼 시행자가 뭐라고 그래? 자 봐요. 소유자가 뭐라고 그런다고? 땅을 원한다고. 나 공사 끝난 다음에 땅 받을 거야.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시행자가 뭐라고 그래? 알았어. 왜 그래 도대체. 알았어 그래. 뭘 어려워. 고개를 왜 숙이는 거야. 알았어 그래야지. 자. 속 터진다. 속 터져. 원하니까 주는 거지. 원하니까. 그렇죠? 이때 지금 당장 땅 줘요? 못 줘요? 그럼 나중에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증수를 달라고 그러는 거야. 증수를 주는 거야. 시행자가 증수를 준다니까. 나중에 공사 끝나면 1번지 토지 조선 될 건데 그거 드릴게요. 난 증수를 줘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 시행자 어떻게 믿어. 죽게 그리고 입으로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걸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야. 시행자 이 사람한테 준다니까 채권을. 그 증서가 채권이다니까. 근데 채권 앞에 이름이 토지로 돌려준다는 채권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 토지로 돌려줄게 1번지 토지. 나중에 공사 끝나서. 돌려줄게. 이렇게 시행자가 증서를 발행해 준다니까. 이 사람 증서 하나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갖고 공사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증서를 갖다 줘. 그럼 토지로 돌려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게 토지 상한 채권이야. 외우지지 말라고 외우지지 말라고. 그럼 발행을 누가 해요? 당연한 거를 매년 물어본다니까. 매년? 매년 물어본다고 이거 누가 발행하는지.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맞춰야지. 당연히 누가 발행해야 돼? 맞지. 그리고 소유자가 원했잖아 지금 이 사람이. 맞네요. 그러면서 쭉쭉 밑줄 긋는 거예요. 단 조심할 거는요. 이런 것들은 그냥 확인만 하는 거라니까. 원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억지로 주겠습니까? 이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는 10억 받는데 10억 받는 건 좋은데 현금 말고 채권을 주세요. 토지를 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시행자가 입장해서 보면 이게 보면 이 사람이 원래 토지 갖고 있는 사람 맞지. 나중에 조성된 땅을 주면 환지로 갈 가능성이 높죠.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매세금의 전부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분 1 못 넣었거든. 발행금에 상한이 있다고. 반 넘어가면 환지로 바뀌니까. 그래서 원하는 금액 원래 10억이야. 다 안 돼. 나눠서 줘야 돼. 이렇게 일부씩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체 면적의 2분 1 넘을 수 없지. 그럼 넘게 전부 주면 다 넘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전부 남은 싸대기 날려야 돼. 일부씩 주는 거야 일부씩. 10억이다. 매세금이. 보상금이. 거기에서 시행자가 정해주는 거야. 왜? 전체적인 내용들은 시행자가 알 수 있겠지. 2분 1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씩만 주는 거야. 일부가 얼마입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3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겠지. 거기까지 알 필요 없어. 일단 전부 남은 싸대기 날린다. 그리고 민간 시행자는 뭐 받아야 된다고? 보증 받아야지 보증. 당연하다 그래야지. 반대로 얘기하면 공공은 보증 받아 안 받아. 됐고. 이게 답으로 많이 나와요. 티급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발행규모라고 써있고 2분 1 초과할 수 없다고 써있지. 이해해야지 이거. 반 넘어가면. 2분 1 넘어가면. 환지로 바뀌니까 2분 1. 수용반식을 유지해야 되거든. 그래서 반 넘지 마라. 이 숫자 바꾼다고 본시형 가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둥.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싸대기 다 날리고 와. 얼마 넘을 수 없다고? 이 숫자를 바꿔면 안 돼. 반 넘을 수 없다라고 정리하는 거야. 반 넘을 수 없다. 반. 반 넘어가면 뭘로 바뀌니까? 환지로 바뀌니까. 김영진 건 맞나요?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 양도할 수 있나요? 이건 특례야. 양도 가능. 김영식 증권 임에도 불구하고 양도할 수 있어. 기본적인 건 다 했네. 이게 토지상한 채권이에요. 여러분 토지상한 채권은 무슨 방식에서 나오는 채권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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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방식? 또 환지에서 찾고 다니면 안 돼? 그런 사람 되게 말이야. 환지에서 나올 일이 없지. 수영반시니까 보상금이 나오는 거고. 보상금을 토지로 주기를 원해서. 소재가 원해서. 나중에 땅을 원한다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땅으로 주겠다는 증서를 발행하는데. 그때 발행하는 증서의 이름이 토지상한 채권이다. 이해되시죠? 됐고. 이건 이주 대책은 그냥 의무예요. 이 사람은 현금 받고 나갔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이 분이 나가서 정착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해 주거나 건물로 주는데 주로 뭘로 하냐면 여기다가 아파트 지어 안 지어? 지어서 입주권 먼저 줘. 그걸 리지트체일 하래. 딱지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건 잘 안 나와 시험에. 5번은. 이거 한번 가볼까? 선수금.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지금 시행자가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 완공이 안 됐어. 노른자 땅이 있어요. 노른자 땅. 자 여기에 갑돌이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면 시행자한테 뭐라. 여기 이제 건설회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시행자가 아주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분양 좀 받아볼래? 이래. 그러면 아 그래요? 한번 받아볼게요. 내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시행자가 그러지. 조건이 있어. 대금을 미리 줘야 돼. 나중에 분양을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받는. 그러면 여기는 공급받고자 하는 데가 지금 당장 공급 못 받죠. 나중에 받지. 가능한가 이거? 그러니까 선수금이라래. 땡겨 받는 돈. 나중에 분양해줄 테니까 미리 돈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시행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초기 단계에 돈 많이 들어가잖아. 선수금은 무조건 잇따로 끝나야 돼. 대신에 지정권자한테 뭘 받아야 돼. 이거 뭐 기본이 승인받으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선수금 맨 끝에만 봐요. 잇따로 남은 동그라미. 없따로 남은 싸다 끼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나지 뭐. 그다음에 두 개만 더 하자. 원형지가 있고 뭐가 있지? 조성토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원형지는 수영 방식을 그리세요. 이렇게 수영 방식을 그리면 되지. 뭐 어려워. 수영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두 가지 형태의 토지가 있다. 하나는 개발하지 않고 궁금한 토지가 있어. 이걸 원형지라고 불러. 원래 형태. 원래 모양. 그대로 있는 토지. 맞나요? 이거는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아니지. 세련되게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세련되게. 여기 써 있잖아. 그럼 원형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다시. 원형지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맞죠? 네. 이거는 상한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아지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하겠다라면 시행자한테 원래 개발권을 다 줘야 되거든. 그런데 일부 토지에 대해서 만큼은 특수한 용도를 쓸 테니까 직접 개발하지 마. 이거는 공급을 그냥 해줘. 원래 모양의 토지대로. 그럼 공급받은 자가 있을까 없을까? 그 공급받은 자가 뭐 하는 거야? 스스로 개발권을 갖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토지.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원형지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이 공급돼서 안 되니까 이거 항상 나오는 거 있지. 상한선이 있지.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될 수 있어. 3분의 1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야. 전체 면적에. 왜 3분의 1이죠? 그럼 외웠다. 세 글자니까. 그치? 끝났고. 끝났네. 그러고 내려가면 돼. 하나씩 정복해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이 토지지. 무슨 토지라고 그래? 조성토지는 개발해서 끝낸 토지예요. 시행자가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원형지는 개발하지 않고 공급하는 토지고요. 조성토지는 개발해서 공급하는 토지야. 여기는 논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조성을 했어. 그럼 사업비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렇게 이렇게 단지로 만들었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다 바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공급할 거 아니야. A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고 싶어. 그러면 이 땅을 모아봐. 주거용 땅을 공급했겠지? 그때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 원칙은 공인평가기관이 평가를 하는 가격이에요. 감정가격입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감정가격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학교용지를 만들었대. 학교용지 만들었대. 학교용지. 그냥 이건 쭉 느낌만 찾아. 여기 폐기물 처리 설 용지로 만들었대. 그럼 이거는 공적인 용도로 쓴다는 얘기지. 그치? 가격을 높여놨죠.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퍼펙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무슨 방식이 남았어요? 환지. 환지는 잠깐 휴식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잠깐 휴가겠습니다.